로봇 로봇 압축오류 같은 숫자를 가진 두개의 주사위를 가질 수 없거든요 중복된 집사여의가 즉시 사라지게 된다 야 이거 빙결 걸리면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최적화 최강 버전이 되고 싶어 에피소드를 몇개 끝냈으니 이긴걸로 마무리하고 떠나면 2시간만 자도 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게임 추적화는 언제 되는가 갱 즉시 사라진다는게 옆에 cpu도 올라가겠지 하락 난감하네요 독에 강합니다 왜냐면 멍멍이라서 왜냐면 멍멍이라서 헐 이걸 팔다며 퀵댕이 킹댕이 cpu를 두개 얻었습니다 마법사 마법사 안대 아니랬네요 당연히 안대겠죠 아닌가 에러다는거 보면 인텔일수도 있어 2개 2개 갉아 2개 갉아 2개 갉아 안좋네 약화도 지금 큰데 이거 자동 굴리기 해도 자동 굴리기 해도 날라가겠네 기계팔 5뎀, 7뎀 7뎀의 발업까지 걸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애 흠 투자 게임 수준 여기서 5다우니까 사라지잖아 킬각 나왔는데 세상에 하필 5가 튀어나와 가지고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지 5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이런 나의 패배를 인정해야지 투자 게임 4,1,3,2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었잖아 숨의 시간을 없애고 8시간을 더 가진다 해도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는 않으면 잠시만 뭐 게임 할 건데 불만 있어? 메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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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치트코드 치트코드 괜찮지 치트코드 cpu 둘 추가 미믹이다 미믹 매치 도치좌 2,1 다 tengan 최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위블에 똑같은 조사위가 있으면 사라집니다, 한계가. 어, 쏘세요. 다 끼었네요. 알레르기 치료제를 가져올테니 괜찮을 거야라고 말했었지. 1년만에 뛰쳐나왔어. 기계팩. 2년만에 감사드립니다. 2년만에 감사드립니다. 1년에 더 롤란스 발화 너무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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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광선총 나왔네 근데 지금 최강의 무기랑 저거 있어가지고 광선총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부적 사놓고 나중에 좋은 아이템 따로 찾아볼까 에러 나도 주사위는 살아있습니다 6분의 1이라 부적 살까? 당장은 부적이 필요 없지 네 뭐 따른 어울리는 크라드가 나올 게 아니고서요 그나마 광대 지평이가 낫긴 한데 뭐 하나 뺏기가 해변에 채택코드를 잠시 펴놓을까 채택코드를 잠시 펴놓을까 선인장 너무 싫다 마시멜로 잡아서 강호하고 나서 선인장 잡자 치트코드 빼자마자 자 만두콤을 빼고 치트코드를 넣었고 7 데미지 세상에 세프 독뱅 세프 독뱅 시스텔드 자 치트코드가 뭘까 치트쓰자 치트쓰자 나는 답이 없어보이긴 한데.. 아니? 홀스 치트코드 각인데 이거.. 페널티 때문에.. 주사위를 들고 있을 수가 없네.. 방금 실수했구나.. 퇴아몬드 자 퇴아몬드 아 퇴마 먹고 왔다.. 1 1 이리... 유... 아... 아.. 실명 1이었어 6이었지 이게 실명의 잭팟이 떠버리네 야이 씩 깜 어휴 힘들다 상승검 주원 아이템이지 주걱도 괜찮지 주걱 들고 갈까 주걱이 아무래도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딜카드가 없나 괜찮은 딜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콩발사기 이렇게 강화해서 쓰는 게 낫을까 6...5... 치트코드 바로 볼까요? 아니랬다 아니랬다 아니 저게 저게 유기놀술불 아니랬다 아 너무 안이랬다 아 너무 안이랬다 진짜 너무 안이랬다 짝팟 능력을 하나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럴까 그럴까 지금 딜을 올려야 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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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기꾼 맨날 사기처럼 아 뭔 일만 나오 야 뭐야 일탑이 뭐야 제발 잡수 일 10번 잡는거는 모두 빈결 아니고서야 안되지 않을까요 피해를 입히고 임의의 상태를 가한다 주사위 4개를 굴려 100대가면 활성화됩니다 괜찮네 란디움 다리 란디움 다리 이다 다시 주걱이나 실 당 기계팔 빼고, 아니 기계팔이 아니라 플라즈마 블라스터 빼고 누전 쓰면 되겠다. 여전히 블라스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놈아 살려주십쇼 블라스터를 뺄까요? 휴 위험했다 CPU 카운터를 늘린다 이렇게 갈거면 주걱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딜 겁네 모자라네 딜 겁네 모자라네 가방이 모자라 공격 아이템 중에 좀 괜찮은 거 놔주면 좋겠는데 카운터 아이씨 이건 좀 아니 아니 이런 아니 6분의 1을 두번이나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상대 주사위도 더럽게 나와서 그건 좀 괜찮다 6 이러면 이제 자동 물리기 써야지 이렇게 보니까 딜카드가 참 없구만 잠김 안 돼 재생 고핸데 이거 공격하듯 크리스턴이라도 들고 와야겠는데 쥐왕이 호구니까 여기서 피 채우고 가자 도개 강합니다 쥐왕도 잘 떠서 한 턴에 동 60 걸면은 딱 셀려나 근데 험난한 다시 던져네 그정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 이거 주사위 들고 있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근데 이렇게 사기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해도 다른 애들이 더 쎄 10명 10명 슬 본별 실력 에취 도취림은 강하셨지 하고싶은걸 마음껏 누려보더라고 그나마 오로라가 더 쉽지 피 많을때 골판지기 저잡자 지글공명 세상에 지왕도 DLC 나오면서 갑자기 복싱하는거 아냐 아 뭐야 이게 이걸 참 그래 2 하필 6이 잠겨가지고 좀 작은 숫자가 잠겼으면 좋았어요 얘 스톨링되나 골판지검 다 떨어지면 어떻게돼 궁금하다 해보자 유리칼 다 쓰면 어떻게 될까 아니 뭐 융만 잠겨 주작이야 이거 하필 4 하필 4 하필 4 하필 4 저게 오래바리야 하필 4 하필 4 하필 4 예사바도 풀피 아니니까 체력 좀 올리고 가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으아유 욕이 뜨네 쥐갈자 잠긴 거랑 접수도 안 돼요 5 2 오이오이 3 4개 남았다 무효주문 돈 남으니까 사갈까 이거 업적 골드 업적이 20개였나 그리고 이거 레벨업 안하고 깨는 업적도 있지 않나 그거는 레벨 4로 깨는 건가 레벨 3가 레벨 5로 깨는 것도 있었는데 4 그러면 옆에 오로라 잡고 가는 게 낫겠네요 돈도 써도 되고 4 4 5 5 2 5 처음에는 잭팟이긴 한데 저주 아 음 생각보다 CPU가 많이 모자라네 아 어차피 불피니까 바로 잡아도 상관없지 최대 레벨 도달 CPU 2개 추가 감사합니다 돈 필요 없으니까 다 써가자 아 많이 타세요 욜란다 이름이잖아 저거 로봇 그 산드는 야 얘 독거는 애잖아 아닌가 마비거는 애였나 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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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뭘 들고가시? 자세히 만세 짝수 회피한다 벌침 피해를 살피고 1마비를 간다 잡기 힘들겠다 다섯 셋 둘 아 이게 이게 되네 야야야야야야 16데미지 사마비 오우 주자캠 아니 주자캠 다섯 넘어간다 넘어간다 맥주 펜트 1 2 2 2 지겠는데 첫 턴에 사기를 너무 쉬게 당했다 저게 1, 2, 1이 뜨네 나빴다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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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최강의 무기 잠겼네 최강의 무기 잠겼네 제일 지금 일단 최후 탑 젠장에 악 와아 아가 불린 반가워 내가 지난번에는 단어 선정을 잘못했어 표정도 바뀌었다 불린판은 전혀 조작된게 아니야 네가 당첨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응 투자야 응 해굴 그럼 이제 제대로 말하게 정말 안됐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 하지만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구나 기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귀여워 선 봐준다 아가 불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